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수경이랑 그리고 바오랑 촬영하는 거였어요 예쁜 선녀님이라고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엄마 하기로 어디로 데려갈까요? 제일 잘 안녕하세요 운행비 맞아 나 책임져야겠다 뭘로요? 나 옷걸이 그때 봤잖아 그러니까 뭘로 책임져? 내 인생이 왜요? 니가 나 오빠한테 봤잖아 들어갔잖아 누나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누나가 있어가지고 문 닫았잖아 내가 보고 싶어서 봤나요? 아까 내가 이제 말 더듬었잖아 2년 뒤면 저 결혼을 못해요 아 내가 하자면 하자고 지금 목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2년 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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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예쁜 여자는 이 머리를 했지? 편하러워 진짜 안 이뤄요 시끄러워 당장 이리와 무릎 끝에 손 들고 있어 이쁘게 어서 저쪽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쁜여사 말은 도통 안 믿는다고 그럼 인마 액션 내가 이쁜여사 네 다시 갈게요 액션 액션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쁘게 어서와 이쁘게 우왕하나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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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